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SOS라는 개념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셜 정확히 말하면 소사이어티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에요 근데 발음하기가 아무래도 소셜이 좀 낫긴 나요. 어쨌거나 줄여서 SOS입니다. SOS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우리 코딩 할게 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파고가 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딱히 달라진게 없다는 거죠 지금의 대학의 어떤 교수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판과 교수방식은 과거에 수천 년 전이죠. 과거의 공자시대, 소크라테스 시대와 딱히 다를게 없고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의 어떤 진단과 처방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역시 과거의 화타 화타가 누군지 알죠? 삼국시대, 유명한 중국의 의사 혹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들어봤죠. 히포크라테스, 우리나라의 과거의 이발소가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이발소에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동그란게 뭔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고 원래 이발소 표지가 과거 예전에 병원 표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와 지금의 어떤 병원의 처방이나 진단하는 과정이 딱히 달라진게 없다는 거죠. 그죠? 권질적으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니까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변화가 없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죠. 그게 바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이거는 알파고 등장 이후로 처음으로 발생한 어떤 유의미한 변화예요. 그래서 제2의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지행하는 SOS라는 거죠. SOS가 is to be the second second 풀 셀프 드라이빙 of Tesla. 무슨 말이냐니까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져온 건 뭐예요?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 했었죠. 사람 운전자. 그죠? 사람 운전자가 하던 자동차의 운전을 사람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운전보조 시스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핸들을 자동차에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운전자가 과거에 100% 처리하던 일을 10% 정도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90%는 이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풀 셀프 드라이빙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던 데서 여기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첫째의 시도. 유의미한 시도이고 유의미한 성과.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정말 상당한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FS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SOS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SOS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있던 지금의 all kind라고 해놔요. 지금 어떤 사람 중심의 모든 어떤 사회적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이 다 그렇죠. 소셜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organization이 되겠죠. 이것을 시스템 오리엔티드로 바꿔 보자는거죠. 오리엔티드 원. 지금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있던 은행의 업무. 지금의 은행의 업무는 100%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은행원이 하는 역할을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는 은행 보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죠?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외의 다른 모든 요소들, 법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판사가 100% 하고 있는 것을 10%로 줄이고 사법 보조 시스템이 90%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단과 처방 프로세스의 역할을 10%로 하고 나머지 90%는 병원 보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이런 형식으로 테슬라의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바꿔줬을 때, 그 바꾼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SOS입니다. 소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럼 중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뭐냐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SOS 서버를 코딩하는 겁니다. 이 서버에 사람들이 각자가, 각자의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접속한 다음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은행 업무라든가 법원 업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마트 편의점이라든가 등등의 업무를 처리를 하고 수요를 충족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SOS 서버가 100%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90%만 하고, 나머지 10%는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PC도 가능하고, 혹은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나요? 패드라든가 등등등, 워치도 있고, 각종 다양한 어떤 툴들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우리 코딩 목표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이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은행부터 먼저 하고, 그죠? 은행부터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마트 편의점을 하고, 마트 편의점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시장이죠. 시장부터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은행도 만들고, 다음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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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이건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세무보조시스템, 보조시스템, 이것도 세 번째로 구현하고, 등등,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소셜 인프라들, 학교도 마찬가지죠. 초중고 대학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한번 쭉 다 SOS 서버를 옮겨보자는 겁니다.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올해 초에, 올해 중순이죠. 올해 중반기에 한번 쭉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번엔 좀 더 체계적이고, 이전보다, 첫 번째 시도보다 훨씬 더 정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먼저, 마트와 편의점, 이것을 기존의 점원이라든가, 혹은 상인이, 상인이 하던 역할들을 10%만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90%는 시장 보조시스템이 진행할 수 있는, 이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은행을 만들고, 은행 이전에 화폐도 만들고, 등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